다중처리기 다중처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영체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중처리기에 대해서 살펴볼건데요. 다중처리기란 무엇일까? 처리기가 여러개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개의 처리기를 두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각 처리기에 할당을 해가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합적인 운영체제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이 제어가 됩니다. 이 다중처리기는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 크게 공유 기억장치 시스템과 그 다음에 분산 기억장치 시스템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기억장치 시스템이 이제 일반적인 다중처리기 방식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다시피 시분할 및 공유버스 연결 방식이 있고요. 또 크로스바 교환행렬 연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포트 기억장치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산 기억장치 시스템에는 이제 하이퍼큐브 하이퍼큐브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건 쉬운 부분인데 이 하이퍼큐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시분할 및 공유버스 연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단일 버스가 있습니다. 회로 이 단일 버스로 이제 각각의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또 장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장치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이제 장치에 대한 추가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버스는요.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의 전송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A가 이 선을 쓰고 있다. 그러면 B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점에서는 이제 하나의 전송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A도 쓰고 싶고 A가 쓰고 있는데 B도 쓰고 싶고 C도 쓰고 싶고 D도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A가 쓰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야, 나야, 나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이 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효율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A는 이 버스에 버스를 통해서만 모든 전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에 이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크로스바 교환행렬 연결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 분할 및 공유버스 연결 방식이 있었죠. 거기서는 하나의 버스로만 우리가 했었는데 얘는 이제 버스의 수를 버스의 수를 증가시켰어요. 얼마만큼? 기억장치 수만큼 기억장치 수만큼 증가를 시켜서 만든 거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억장치 서로 다른 기억장치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 참조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긴 할 건데 자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공유버스 연결 방식에 보다는 장치의 연결이 어때요?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네 더 복잡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억장치 여기에 기억장치 여기에 기억장치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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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프로세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또 여기 있는 기억장치로도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크로스바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기억장치 수만큼 서로 다른 기억장치 동시에 참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 큐브 방식입니다. 하이퍼 큐브 연결 방식인데요. 여러분 큐브 생각나나요? 자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연결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결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연결된 건 어때요? 연결점이 한 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연결점은 두 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세스를 이제 연결해서 쓰는데 몇 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을까? 이에 연결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니까 이에 이승 네 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점 여기서는 보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연결점을 몇이다? 3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에 삼승해가지고 이에 삼승해가지고 여덟 개의 프로세스를 연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8개의 CPU로 프로세스가 CPU죠. CPU로 구성된 하이퍼 큐브에서 그랬습니다. 하이퍼 큐브에서 각 CPU는 몇 개의 연결점을 갖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의 연결점수는 연결점은 128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28은 2의 7승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점수의 수는 일곱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큐브 방식은 이제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경제적인 방법이 되고요. 다수의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확장성이 좋습니다. 또 연결하고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2차원 하이퍼 큐브를 만들고 또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 자 이거는 3차원 하이퍼 큐브가 되고 얘는 2차원 하이퍼 큐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중포트 네 기억장치 네 연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이제 시분할 네 공유 버스 방식이 있었죠. 다음에 크로스바 교환행렬 연결 방식이 있었죠. 네 이거 두 개를 이제 혼합한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프로세스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고요. 다양한 연결이 가능한 건데요. 자 여기가 프로세스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억장치 기억장치 기억장치가 있고 자 여기에 입출력장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연결된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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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되고 자 입출력장치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연결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중포트 기억장치 연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냐면 네 가지를 살펴봤죠. 시분할 미 공유버스 연결 방식 크로스바 교환 행렬 연결 방식 하이퍼큐브 연결 방식 다중포트 기억장치 연결 방식 이렇게 살펴봤는데 음 자 하이퍼큐브 연결 방식에 나오는 그 공식 있죠. 그 공식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 처리기에 운영체제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운영체제로서 아마 윈도우즈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학생도 있겠죠. 다중처리기다라는 것은 처리기가 여러 개인 거죠. 이것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자 마스터 슬레이브 처리기 그 다음에 분리 실행 처리기 그 다음에 대칭적 처리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는 어떤 걸까 마스터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브는 종이 되는 건데요. 주 메인 마스터가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주 처리가 고장나면은 전체 시스템은 다운이 되어버리고요. 주 처리기만 입출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대칭 구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처리기가 하는 역할은 이제 입출력 연산을 담당을 하고 여기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처리기가 고장나면 이제 운영체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가 사용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멈추게 됩니다. 종 처리기는 이제 연산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산을 하다가 입출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 처리기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분리 실행 처리기가 있는데요. 주종 처리기에 있어서 이제 단점이 있었죠. 마스터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비대칭적인 것을 보완해 가지고 각 처리기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도록 구성한 구조가 네, 발로 분리 실행 처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 처리기에서 발생한 인터럽트는 각각의 처리기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독자적인 이제 각 처리기마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리기가, 네, 처리기가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이제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더 신뢰도가 높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당된 작업이 있다. 주어진 작업이 되면 해당 처리기가 모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정하게 처리기 여기에만 일이 밀려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처리기에서는 이제 일이 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적 처리기입니다. 분리 실행 처리기의 문제점을 보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 프로세서들이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하나의 운영체제를 공유해서 네, 수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는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해당되는 메모리와 주격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또 공유를 합니다.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이제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복잡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고요. 각 프로세서가 이제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유된 장치를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대립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중처리기의 운영체제 구조도 이제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마스터 슬레이브는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중처리기의 운영체제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세서들 간의 결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약결합이다라고 하고 아주 강하게 연결된 강결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약결합이다라고 하면 서로 이제 결합된 게 좀 약하다 그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들마다 각자 각자의 운영체제가 있고 독립적인 메모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결합도가 이제 결합력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강결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운영체제와 하나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로 써야 되니까 프로세서들 간의 결합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약결합 시스템입니다. 자, 각 프로세스들마다 프로세스들마다 서로 각각 독립적인 메모리를 갖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말을 하냐 분산처리 시스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드가 어떻게 이제 교류를 할 거냐라는 거죠. 서로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한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 자, 각 시스템마다 고유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들 간에 이제 서로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을 할 건데 자, 이걸 읽을 때는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나 또는 이제 프로세저를 호출을 하면서 띵뚱 누르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 통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서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서로 통신, 상호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약결합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결합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강결합이다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운영체제가 있다 거죠. 운영체제가 한계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 프로세서들이 또 하나의 메모리, 하나의 메모리를, 하나의 메모리, 하나의 운영체제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다중 처리 시스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영체제가, 한계의 운영체제가 모든 프로세서와 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와 프로세서들 간의 통신은 어떻게 할까? 자, 메모리를 통해서 공유된 메모리를 통해서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하나의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의 결합력은 이제 강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공유된 메모리니까 이 공유된 메모리를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프로세서들 간의 경쟁은 있겠죠. 이 경쟁이 최소화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로세스의 결합도 약결합과 강결합이 있다는 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약결합 시스템에 있어서 분산처리 시스템이라고 있었죠. 네, 그 분산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처리 시스템은 일단은 약결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한 시스템이 되고요. 네,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자원을 분산시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고요. 이 분산처리 시스템의 설계 목적은 네, 설계 목적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서로 통신으로, 네, 컴퓨터, 네, 통신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계 목적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공유다라면 서로 이제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원을 공유해서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네, 서로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B에 있는 자료를 내가 이제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산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의 일을, 자, 여러 프로세스가 처리를 분산시켜서 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네, 더 연산속도는 향상이 되겠죠. 자, 실루열드에 대한 향상입니다. 일을 하다가 어느 하나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컴퓨터 통신명입니다.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서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네, 통신망을 통해서 네,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분산처리 시스템의 장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네, 설계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점은 공유죠.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공유를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미 통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결된 선이 있기 때문에 통신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 컴퓨터가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컴퓨터 혼자서 처리할 때에 비해서 어떠세요? 과부하를 줄일 수가 있군요. 라는 거죠. 자, 사용자는 컴퓨터의 위치를 몰라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컴퓨터의 위치를 몰라도 해당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업무량 증가가 됐을 때 시스템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점진적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일이 주어졌을 때 컴퓨터 1번, 컴퓨터 2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붙일 수가 있죠. 업무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일을 여러 시스템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떠세요? 연산속도, 신뢰도, 또 사용가능도 사용가능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시스템을 쓰고자 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상태 내가 시스템을 쓰고 있을 때 고장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 상태 그런 걸 이제 사용가능도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향상에 가져올 수가 있다. 모든 시스템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은 무엇일까?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제 모든 업무를 봤지만 여기서 이제 분산처리로 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자, 공유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의 문제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잖아요. 그 공유된 자료가 어때요? 바깥쪽으로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안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설계가 어때요? 중앙 집중식보다는 설계가 더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질은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군요. 장점과 단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투명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이란 무엇일까라는 건데 분산처리 운영체제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시스템적인 환경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정보를 몰라도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에다가 뭔가 요청을 합니다. 이것 좀 찾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그럼 네이버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죠. 그럼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지 네이버의 하드웨어적인 건 뭘까? 서버가 몇 개일까? 데이터베이스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도 알 필요가 없고 알아도 몰라도 또 이 정보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는 겁니다. 투명성은 이제 별 절반 정도 네.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고요. 먼저 복지 종류가 있는데요. 복지 투명성 병행 투명성 위치 투명성 이주 투명성 또 규모 투명성 다음에 고장 투명성 접근 투명성 성능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 투명성이 있고요. 이 네 가지는 이제 다른 자격증 쪽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복지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복제죠. 자원에 대한 복제를 네.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 병행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자원의 위치를 몰라도 자원을 병행해서 네. 처리하고 또 공유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위치 투명성이다 라면 하드웨어적이나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자원의 물리적인 위치를 네. 모르더라도 네.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고 이주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느냐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네. 시스템 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 규모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 구조나 어떤 시스템 구조 또 응용 알고리즘에 대한 변경 없이 네. 알고리즘을 변경 이런 것을 변경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고요. 고장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적이나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나더라도 하던 작업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접근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각 프로그램에 접근한다. 로그인과 같은 동작을 해서 지역이나 또는 원격 네.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고 성능 투명성이다.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 파일 시스템은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분산 시스템은 뭐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연결은 모두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파일 서비스는 여러 개의 기억 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제공이 됩니다. 사용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자신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서로 다른 컴퓨터의 사용자는 같은 파일 시스템 구조를 사용함으로 효율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의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nfs 가 있구요. l-o-c-u-s 가 있구요. 네. a-n-d-r-e-w-n-d-r-u 가 있습니다. nfs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근거리 통신망 네. 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격 통신망을 통해서 파일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한 접근하길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 간에 공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o-c-u-s는 뭐냐면 대규모 네. 대규모 분산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한 시스템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앤드루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분산 컴퓨팅 환경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머신과 서버 머신으로 네. 구분이 된 확장이 큰 확장성이 큰 분산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실제 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종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시스템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상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요. 위상입니다. 자, 위치와 상태에 대한 분류다라는 것이구요. 이제 첫 번째 보면 망형이 있습니다. 자, 망형이다라는 것은 이제 사이트들에 대한 연결 상태가 되는데요. 완전 연결 상태가 있구요. 부분 연결 상태가 있습니다. 아, 망형 완전 연결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된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이트들이 어때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구요. 네, 망형 부분 연결은 뭐냐면 일부 사이트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와 얘는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적 연결 상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연결 상태는 어때요? 모든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회선에 대한 비용적인 면이 이제 많이 들겠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신뢰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면 되는 거죠. 막힌 구간이 있으면 어떻게 마비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막, 여기가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죠. A에서 C로 갈 때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트리형이다, 계층형이다 라고 있는데요. 트리 형태로 구분이 되는 건데 트리는 이제 나무트리처럼 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 형태로 구성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형이다 라고 있습니다. 스타형은 우리가 성형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에, 하나의 중앙 노드에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중앙 사이트에 직접 연결된 거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마비가 되면 어때요? 어, 전혀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A, B, C가 있으면 A에서 C로 통신을 해야 된다. 거쳐서 C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전혀 통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얘는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너무 과부하를 걸리는 거죠. 항상 통신을 할 때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갑화가 많이 걸려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형이 있습니다. 링형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구성된 거를 말을 하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겠다.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서 정보 전달을 해주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건 이제 단방향 구조가 있고요. 또 양방향 구조가 있습니다. 어, 단방향, 양방향 이렇게 있다라는 건 보면 되겠고 여러분이 이제 또 정보통신 쪽에서 가면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다중 접근 버스 연결이 있습니다. 버스는 이게 버스, 하나의 차선이죠. 하나의 회선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을 말을 하고 시스템 내의 모든 사이트들이 여기 있는 이제 공유된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의 컴퓨터, 이 한 대의 사이트 컴퓨터에 이런 하나의 사이트의 고장은 다른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공유된 버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통신을 할 수가 없죠. 예, 여기를 통해서만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을 분류를 하는데 범위, 분산된 범위에 따라서 네,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거리가 있고 먼 거리가 있겠죠. 네, 짧은 거리는 우리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해가지고 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 있는 자원을 연결한 거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집에 공유를 하기 위해서 서로 자원을 공유한 목적으로 쓰는 거고 일단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송이 되겠죠. 네, 먼 거리는 오래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랜은 일반적으로는 버스형이나 링형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의 윤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료를 이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 거리가 있죠. 이제 랜이다라고 합니다. 광 대역 통신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랜이다 그러면 가까운 거리니까 같은 건물의 통신망 정도 되는데 이제 랜은 국가와 국가, 더 멀리 떨어진 사이트들을 연결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때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속도는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먼 거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오류 발생률이 이제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랜에 비해서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분류를 해볼 거냐면 이제 프로세서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형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 그 다음에 자, 프로세서 풀 네,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모델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클라이언트의 서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네이버가 있다. 우리 사용자가 정보 좀 찾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요청하는 입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네이버가 받아들여서 그걸 정보를 제공을 해주죠. 그걸 우리는 우리는 서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클라이언트다, 서버다 이런 게 존재하고 중앙에 있는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는 스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를 이제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프로세서 풀 모델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프로세서, 메모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런 이제 간단한 하드웨어적인 장비를 갖춘 저가 컴퓨터들의 모임을 프로세서 풀 풀 모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이런 프로세서 풀과 여러 워크스테이션, 서버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된 형태다라는 거고 작업은 이 프로세서 풀을 통해서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혼합 모델이다 하면은 여러분 눈치챘겠죠. 클라이언트 서버와 프로세서 풀 모델을 혼합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운영체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 방식이 있고요. 네트워크 운영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는 뭐냐면 서로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독립적인 독립적인 OS를 갖는 것 이런 시스템을 이제 네트워크로 네, 구성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원격 시스템으로 필요한 자원을 전달받아 하는 형식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분산 운영체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시스템을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격에 있는 자원을 지역에 있는 자원처럼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 이주라는 용어가 있고요. 자, 연산 이주가 있고요. 프로세서 이주다라고 있는데요. 데이터 이주다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전송한 사용자의 컴퓨터한테 해당 요구하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전송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이주했어요. 연산 이주다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했어요. 이리이리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유내 주는 방식이 됩니다. 자, 프로세서 이주다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분산 처리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문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